대학 사역을 숨기고 있는 김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담당이라기보다는 유학생들 사역하도록 뒤에서 잘 돕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대경 다민족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고 일심적인 지속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늘 존경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대학 사역은 오랫동안 지속을 쭉 해왔죠. 그래서 대학 사역의 흐름을 잠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우리 다민족 유학생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돌아보니까 한 28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대학 사역을 쭉. 그래서 조금 돌아보니까 대학 사역의 초창기 때는요. 워낙 대학에 시스템이 없어서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20년 정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전도학교나 지교회나 또 다락방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쭉 세워나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5년 전부터 대학에 변화의 바람들이 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목회자 사역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지교회도 다락방도 이제 학생들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판들이 조금 많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는 하양 우리 지역도 저는 예전에는 매주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 제가 옷 많이 들어가니까요. 애들이 목회자만 다 바라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애들이 지교회 사역 다 합니다. 다락방을 해요. 또 그 속에서 동아리 사역을 하고 또 다민족 사역을 스스로 일어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다민족 우리 유학생 사역도 예전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속이 잘 안되더라고요. 또 잘 변화도 잘 안되고. 근데 이제 언제부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내가 다민족 또 내과가 그렇고 내가 보는 현장이 그래서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진 애들이 조금조금씩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동아리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전도하면서 눈이 조금씩 열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조금씩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다민족 사역들이 조금 세워지는 그런 좀 시간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민족 사역은 계속 진행이 오다가 지금의 이제 최근의 흐름입니다. 각 학교마다 다민족 사역 유학생 사역을 위한 절대 망대 이거 세울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동아리를. 동아리. 왜냐하면 대학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다민족 사역들을 계속 할 수 있는 발판. 그리고 좀 동아리가 어려운 학교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든지 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좀 처음으로 또 스터디 그룹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표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실제 우리 다민족 다락방을 지속을 쭉 하고 있는 학생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 사역자로서 제가 이제 조금 도와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아이들이 다민족 사역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니까 방향을 좀 제지해주는 다민족 미션옴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좀 세워줄 수 있는 미션옴. 이런 방향으로 이제 조금 세워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캠프를 통해서 우리 레드페스티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민족들을 초청해서 또 계속 이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민이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실제로 응답받는 학생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실제로 변화되어지려고 하니까 뭐가 좀 필요하냐라면 이 학교 앞에 미션옴들이 좀 필요해요. 지금 우리 학교 미션옴들은 우리 사실은 우리 렘넌터들을 위한 미션옴의 공간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하향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조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다민족 유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미션옴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 이제 학생들과 함께 그걸 두고 이제 조금 기도를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올해 이제 방학 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학생 사역자 다민족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모아서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수리내를 한 번 했어요. 8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2학기 때 다민족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들을 좀 설정하고요. 겨울로 방학 때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찾아진 제자들 중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학교 안에서도 도와주지만 이들을 깊이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요. 합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진 제자들은 방학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얘네들을 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좀 다민족 제자 합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저희 대학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해외 대학 순회에 해외 우리 선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는 해외 선교도 다민족에서 연결된 아이들이 자기 나라로 갔을 때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 대학 해외 선교회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친구와 그 대학들을 계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그림까지는 좀 그려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 응답까지를 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사역자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제일 큰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학생들이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뒤에서 스포트를 해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조금 많이 변화되고요. 실질적인 응답은 앞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다민족 미션으로 학교 앞에 다민족들 세워진 제자들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도하고 있고 파송 후에는 그 나라에 우리가 해외 캠프로 같이 들어가서 그 나라 문을 여는 것까지는 한 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전목을 가지고 사이의 그림들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현장에서 뛰는 학생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생기고 있는 김장미입니다. 저는 대경 다민족 팀이 올해 처음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포럼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일단 이렇게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학 파라 시스템에서 본 관점에서의 다민족 캠프는 어떤 건지 그리고 코로나 전에 어떻게 인도 받아왔고 코로나 때는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고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민족 팀이 세워진 배경과 또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2학기 사역 방향에 대해서 포럼하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대경지부 대학교는 이렇게 5개의 집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구권 안에서 크게 저렇게 4개 동부, 서부, 하양, 경산이 있고 경북 지역은 크게 경북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동부에서 크게 렌먼트들이 많이 오는 대학교는 경북대 서부에서는 개명대 경산에서는 막슈다 원사님 계시는 영남대 그리고 하양에서는 대구대, 대가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는 이번에 포항 선린대 신입생 새내기 한 명이 연결이 됐는데 이 친구하고 같이 다민족 팀으로 인도받으면서 2학기에 포항 선린대 어학당이 생겼대요. 그래서 원래는 다민족 유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2학기 때 선린대 생겼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대학교 파라시스템은 아까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정말 많은데 가장 중요한 그 중심축이 지역별 전도학교랑 대학교 안에 있는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다민족 학생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대학 미션홈이 있고 그 밑에 동아리나 페스티벌이나 다락방이나 노방전도 이렇게 저희가 전도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시스템에서는 전도 훈련하는 목적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오기초를 체험해보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크게 동아리를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인도받아 왔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언니가 저한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줬던 언니였는데 이렇게 저희가 동아리 할 때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가서 영어도 잘 못하지만 우리 같이 놀래? 이렇게 해서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 한 명씩 관계 전도가 되어지면 박레인 목사님한테 헬프를 SOS를 쳐서 목사님께서 경상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셔서 다락방을 해주셨어요. 정말 저희가 한 거는 논거밖에 없어요. 같이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하고 당부장 가고 놀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정말 쉽게 열더라고요.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한국인 친구 사귀었다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나 이런 한국인 친구 사귀었어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근데 그러면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보고 또 외국인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실 대학생들과 함께 대학 캠프를 가시면 정말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대학생들이 편장파라에서는 4가지 큰 페스티벌이 있는데 레드 페스티벌은 낙엽 색깔을 따서 가을에 하는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랩런트 훈련하는 페스티벌이고 또 두 번은 생명 초청 페스티벌로 매년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가을에 하는 레드 페스티벌은 다민족 초청 캠프로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금을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표율 따라서 이때는 그냥 다 모이기도 하고 그 대신 후속 캠프 때 관계전도로 보금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에서는 특별히 고택형 전도사님께서 중국인들한테 한 명 한 명 전도하시면서 거기서 중국어권 지교회가 열렸고요. 개명대 앞에 있는 유리내 분식 운영하시는 최재순 장로님께서 정말 쌍값에 외국인들한테 쌍값에 음식을 파시면서 거기서 한 명 한 명 전도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코로나 시기인데요. 코로나 때 대부분의 동아리가 다 닫혔어요. 대구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동아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3명,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대외활동, 교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외국인 친구들이랑 함께 팀을 짜서 등록을 해서 이거는 제가 속해 있었던 팀이었는데 그때 강원도 양양하고 서울에 이렇게 2박 3일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저 앞에 있는 한복 입은 두 명의 친구가 왼쪽이 인도네시아 오른쪽이 우즈벡 친구인데 둘 다 첫날 밤에 각자의 호텔 방에서 명접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좀 다민족 문이 다른 방향으로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지교회 끝나고 몽골 애들이 농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구하는데 같이 가서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농구에서 만나고 또 학교에서 축제하면 거기 외국인 친구들이 하고 있는 부스에 가서 같이 말 걸고 친해지고 또 학교에서 행사하는 거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하양 레드 페스티벌인데요. 이게 작년인데 이 사진을 제가 왜 넣었냐면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대경 다민족 팀이 생겨납니다. 저희가 이때는 동아리가 없어서 이때 외국인 친구들 다 초청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많이 연결됐던 친구들이 우즈벡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즈벡 친구들 거의 한 25명 정도 하고 인도네시아 친구들 한 10명 정도가 왔습니다. 다 무슬림권이죠. 그래서 막슈다 원장님한테 부탁을 들어서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조용하던 무슬림 애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나가고 화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나간 애들 가서 왜 나가냐 이러고 우리 이제 곧 게임하니까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팀 나누고 게임하고 또 후속 캠프로 다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연결됐던 친구가 몽골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영접해서 복음 편지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강담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드 페스티벌 이후에 저는 대구대학교 학생인데 경북대 랩런트 한 명과 또 영남대 랩런트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언니 나도 다민족 전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 혼자 동아리를 운영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언니 혹시 이때까지 혼자서 어떻게 했어?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답을 낸 것도 있었고 저도 응답받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김철 목사님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대형 다민족 팀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너네 대학교 한 번 너네 대학교 한 번 가서 다민족들 할 번호 따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카페에 가서 보금 전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만나니까 다민족 친구들이 꽤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한테 지나가다가 번호 물어보면 번호 안 주잖아요. 근데 외국인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동아리 만들려고 하는데 너네들 의견이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랑 같이 카페 갈래? 하면 너무 말 걸어줘서 고맙다고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같이 전화번호 다 주고 인스타그램 주고 내 친구 있는데 얘도 같이 만나줘 하면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막 가서 우리한테 오렴 이러면서 학교별로 거의 한 다 여섯 명씩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끼리 그럼 우리 다민족 팀이라는 거 한 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돼가지고 개명대 한 명, 영대 한 명, 경북대 한 명 그리고 저 대구대 한 명 이렇게 한 명씩 해서 총 네 명으로 처음에 세 명이지만 총 네 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대경지부 전체에서 그린 페스티벌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민족 초점 캠프는 아니고 그냥 생명 초점 캠프였는데 우리 그때 외국인 친구 연결된 애들 데리고 올까? 이렇게 해서 거의 외국인들이 열 명이 넘게 와서 또 보금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예요. 체육관 빌려서 같이 농구하고 게임하고 후에 이제 카페 가서 밥 먹고 보금을 또 전했어요. 그때 제가 인스타로 공지를 했는데 서울하고 천안 아산에 있는 외국인 애들이 그거 보고 새벽 기차 타고 바로 왔어요. 랩런트들 너무 보고 싶어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때쯤에 김철 목사님한테 한 번 컨펌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때 주셨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일단 너네가 먼저 기도를 누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부별로 제자 찾고 모든 것들을 사진이랑 내롱 다 자료화 시켜라. 그래서 후대들한테 물려줘라. 방학 때 훈련을 기획하고 너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할 수 있을지 그 내용들, 동아리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막막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랩런트들이 모이더라고요. 처음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시작하다가 지금은 대경지부 다민족팀의 본부팀 같은 건데 16명의 랩런트들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대학 다민족 청교 수련회를 저희가 기획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아, 뭐 많이 와도 한 7명, 8명 오겠지 그냥 우리께 소소하게 하자 했는데 거의 30여 명의 파랄랩런트들이 오게 됐고 같이 현장 캠프도 하고 또 중직자분들이나 전도사님 초대해서 현장 포럼도 듣고 또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전도사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에도 저희가 문의가 드려서 우리가 이런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슬람 애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랩런트들이 현장 볼 수 있게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 미션은 세 가지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별 랩런트 제자를 만나야 되고 또 지속할 시스템을 확립을 어쨌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4년 있다가 졸업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졸업 못하고 휴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학기 사역 스케줄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처음에 하향 지역에 저 한 명 또 후에 세 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각 지부별로 약 30명 정도의 랩런트들이 단민족 팀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전체 모임은 이렇게 다 다른 시간이지만 하고 있고 또 대경 지부 단민족 팀은 화요일 밤 10시에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 스케줄은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지역별로 중복이도 시작하고 있고 각자 할 수 있는 색깔대로 캠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부는 이제 경북대죠. 경북대 중심으로 스터디 모임 하고 있고 스터디 모임 이제 처음에 한 명 두 명으로 시작했다가 외국인 애들이 내 친구도 데려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수 5명 가까이가 연결이 됐습니다. 랩런트들은 몇 명 없는데요. 그리고 서부는 이제 개대는 전두학교 지교회 전에 외국인 애들하고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해서 밥 캠프하고 또 하양에서는 대구대 대가대는 동아리를 활용해서 완전한 국제교류 동아리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산 지역에서는 지금 아직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담임종을 초청해서 수요일 배람 또 237 전두학교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북 지역에서는 새내기 한 명이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하양하고 같이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추석 연휴 때 외국인 친구들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추석 연휴 기니까 우리 때 같이 2월드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9월 30일에 본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주일날 밤에 다 같이 모여서 찬양 기도회를 하고 같이 자고 그 다음날 담임족들 데리고 공원에서 피크닉 갔다가 2월드에서 야간권 끊어서 같이 놀리라. 그리고 이후에 지부별로 흩어져서 미션홈에서 같이 자면서 밤에 깊은 포럼을 해보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큰 과제가 남았는데 첫 번째는 레드 페스티벌입니다. 동부서부 이번에 같이 하기로 했고 경산 하향 같이 하기로 했는데 메시지 나오는 대로 인도 받을 것 같고 또 겨울방학에 제2회 대학 담임족 선교 수련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족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힘들었던 부분 자기 상처된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항상 이런 말들 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도 말할 곳이 없어. 그리고 같은 나라 사람들은 더 못 믿겠어. 그리고 가족이 아프거나 돌아가셨을 때 내가 여기에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들어. 하루 종일 알바해야 되는데 내가 동남아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날 무시해. 랩농트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첫 번째 한국인 친구야. 너 덕분에 내가 자살하지 않았어. 햇빛 없는 원룸에서 혼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었어. 수면제 없이 잘 수 없었는데 부모님한테는 잘 지낸다고 항상 거짓말해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농트들이 진짜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중직자나 사역자분들의 서포트만 있으면 충분히 대학, 유학생 사역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교제학교에 성기고 있고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지금 3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경북대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함께 소통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동부지역 다민족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동부지역이라기보다 경북대 중심으로 계속 인도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장미언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2021년부터 다민족팀의 팀장으로 있게 됐어요. 팀원은 없지만 혼자 있다가 한 명 왔다가 두 명 왔다가 약간 지지부지 이렇게 되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교회가 교회인지라 계속 다민족 이야기 듣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다가 장미언니 만나게 되고 또 저 친구랑 함께 영대에서 동아리 하던 친구랑 함께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다 또 휴학을 마침해가지고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다민족들 실제로 만나본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불신자 다민족들을. 근데 캠프하면서 여러 학교의 다민족들 만나면서 아 진짜 이 친구들이 그냥 외국인 이렇게 느껴졌는데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고 좀 한국에서 아니면 진짜 복음 듣기 힘든 그런 친구들이 많구나. 이렇게 이런 좀 마음이 생겼어요. 다민족에 대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렇게 인도받다가 다민족 선교 수련회 하게 됐는데 이때 그 경대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사람 랩너트 두 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언니가 혼자 이제 과에서 과 안에서 스터디 그룹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 가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가비가 이제 복음을 듣고 같이 훈련받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지교의 멤버들이랑 함께 인도받아보자. 그래서 과에서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경대에 있는 모든 다민족들 올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래서 워치타워라는 이름으로 스터디 그룹을 하게 됐고 하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팀원을 모아왔더니 저렇게 7명 정도 팀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현장 포럼하고 또 전소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또 다민족 플랫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 워치타워라는 스터디 그룹인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3명에서 5명 정도 모아서 한 학기 동안 계속 우리가 공부한 거 인증하고 뭐 공부했다 이런 걸 보고를 하면 인당 10만 원씩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애들한테 우리 같이 이걸로 공부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나중에 놀러 가자 해서 팀 스터디 그룹을 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다민족들 연결이 많이 되고 계속 많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 약간 문화 교류 이런 걸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스터디였는데 이렇게 스터디 팀 따로 또 약간 교류하는 팀 따로 이렇게 해서 수요일 6시부터 9시까지 모이고 있고 그다음 보면 저희가 OT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사람이 많아져서 OT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다민족들 일단 계속 여기 참석 계속 꾸준히 하겠다 라고 한 친구들이 몽골, 중국, 바나마, 에콰도르 친구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 워치터 시스템에 연결되진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필리핀, 인도, 이집트, 멕시코, 우즈베 그리고 티니지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 놓고 그 수요일 모임 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기호 제목은 첫 번째로 랩런트 개인이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계속 서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 팀이 성령의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 등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워치타워라는 스터디 모임이 지금은 그냥 스터디 모임인데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고 또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와중에 저희는 절대 제가 찾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듣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플랫폼이 뭐 동아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졸업 후에도 계속 지속할 수 있고 또 졸업생 신분으로 또 들어와서 계속 만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